안녕하세요. 가현입니다. 제가 첫 번째 곡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리고 나서 첫 번째 곡 소개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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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현입니다. 제가 2년만에 공연을 서게 돼서 좀 많이 떨리는데 한 번 공연해보고 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곡은 블랙핑크, 잇지의 뚜두뚜두랑 마피아 리믹스된 곡을 제가 안무를 이렇게 짜서 만들었는데요. 만들어서 쳤는데 바로 제가 다음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와우디 그리고 외국 곡인 세렬이카 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 syndrom 그래도 세 번혁 말 그대로 여기에 따라가enses 인사 숙 fo 웅 옷 그댈 다 잊은 언제라도 못 잡아서 원피 눈깐 눈깐 더 멋지 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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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빛나는지 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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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지 사랑을 지고 왔던 날 난 내게는 원피 두 명은 눈깐 너도 함께 했지 위개도 원피 은inku 넌 나를 부른 후 더 못가고 다 잊은 언제나 넌 나를 부른 후 보 hva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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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